카카오 아 잡는게 제일 힘들어 진짜 그니까요 특히 자주 보 그니까 어떻게 쓰일수도 모르니까 거기는 그냥 티슈에 닦지말고 아 닦지말고 어차피 제일 더러운데잖아 안보이고 쿡쿡쿡 찍으면 천천히 천천히 네 그런식으로 오케이 거기 하면서 여기도 같이 이쪽으로 싹 해버려 또 여기도 아 여기 트랙도요? 응? 트랙 트랙도 같이 해버려 아아 트랙만 깨끗할 이유가 없잖아 그쵸 트랙도 그냥 쿡쿡쿡 찍듯이 아 어떻게 해요? 아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 하는게 더 나아 차면 차면 좋네요 좋네요 그렇게 하고 여기도 했으면 이제 여기도 해요 아 그렇네 다 해야되네 그치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게 쿡쿡 찍으라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손으로 탁탁 아까 쪽에 할 때 찍었잖아 이렇게요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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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이요 사이가 아니라 속이요 유튜브에서 영상 많이 봤다며 유튜브에서 외드링하는 영상 유화하신 분이 없더라구요 전 뭘로 하던데 대부분 뭐 이상한 점이 쓰는데 아니 점이 아니고 재료 쓰는데 이상한 재료? 네 이상한데 기본을 안 보여주네 그니까요 원래 원조화 이거 아니에요? 맞어 워싱 작업이 뭐고 이런건데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라고 그런걸로 그냥 넘어가고 아 그렇다 테크닉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러지 네 네 아 이거 잘 못먹어 좋아좋아 그리고 이렇게도 그쪽도 해줄게 아 잠깐만 여기여기여기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여기를 사이사이에 다 해줘야 아 다 해주네요 사이사이에게 보이잖아 네네 너무 적나라하게 잘 보이니까 그쵸 이게 이제 사이즈 장갑이 없으니까 더 이제 잘 보이니까요 그니까 저 유튜브에서 게이들 하는거 보면은 네 지들은 잘해 근데 나는 안된다고 악마인 패치가 아닐까요?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나 그사람들 그걸 하기 위해서 겁나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한거거든 응 근데 대부분 사람들 영상 보고서 아 나도 저거 따라할 수 있겠지 있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했다가 이제 이제 존지를 안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난한 노력을 했으니까 나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들 안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도 스승이 있을까요? 근데 있어 있기도 하고 스승을 각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냥 프랑스랜드 강인들이 다 한거야 응 난들이 만들어 놓은거 따라 보고 또 이제 실제 지적을 한거 보고 그 다음에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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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안쪽 아 안쪽 그러면 돌려 탱크를 돌려 아니 어떻게 해요?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돌려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보이잖아 그래서 보이잖아 정상화면 잘 못하는거야 응 그래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 이게 아카데미에서 재포장했다고 했잖아요 에이플드 클럽이야 아니 아니 그렇긴 한데 아 이게 너무 커요 그렇죠 아 걔네꺼야 중국때잖아 아 서브나라 네 저희 원래 큰 나라인데 응 우리 나보다 뭐 또 다른거지 그렇죠 네 아 아 아